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 연결해서 관련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DSR 규제를 낮춰서 대출 한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3천 명 이상이 전세금 사기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이를 보면 저직적으로 빌라업자는 싼 집을 짓고 감정평가사는 평가를 높게 하고 금융권은 융자를 많이 내져서 부동산업자는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를 알선하면 이러면 사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도 가격이 올랐다면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2, 30% 이상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돈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DSR 총부채 상환율을 높여서 용자를 해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때 97년에 보면 전 국민이 나서서 근무 후기를 해서 나라를 구한 적도 있으니 이 정도는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대출 완화가 결국에는 갭 투자 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야 되고 경기가 낙관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내가 저 집을 사면 오르겠다는 심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 같아서는 부동산이 오를 때 현금을 쥐고 있으면 손해분다고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돈이 돈을 벌고 돈은 눈이 달려서 좋은 대로만 계속 가요.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양지대 주택들은 한 500가구 이상은 약간의 온기가 좀 돈 듯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 1000평 이하에 시행하는 걸 보면 가다가 다 못 가고 쓰고 있어요. 갭 투자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또한 지금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 취득세 다 중과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남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는 쉽게 이루어지진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 보증보험만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더 눈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요즘에 보면 전세 제도를 보면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확정일자, 그다음에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를 다 대학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죠.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항상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꼭 채권 행위보다는 물권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선순위의 등기가 없어야 1순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라고 생각해요. 계약할 때 등기를 열람을 하고 선순위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선순위가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되고 또한 장금 때도 등기를 열람을 해서 안전해야 들어갑니다. 최소 전세금을 포함해서 집값의 5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등기를 확인하고 어떤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장금을 치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